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오토컴플리트를 데이터 리스트와 바인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토컴플리트를 더블 클릭하면 아이템셋 옵션을 통해 이미 과일 이름들이 선택 항목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브라우저에서도 과일 이름들이 선택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데이터 컬렉션 탭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시티와 코드 컬럼을 지정하고 서울, 파리, 런던, 베를린 도시의 이름과 코드를 시티와 코드 컬럼에 직접 지정하겠습니다. 오토컴플리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데이터 리스트와 바인딩하기 위해 바인드 아이템셋 항목을 선택하고 앞에서 생성한 데이터 리스트를 선택합니다. 선택 항목의 라벨 값으로 시티 컬럼을 선택하고 밸류 값으로 코드 컬럼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마친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처음 아이템셋으로 설정한 과일 이름 대신 데이터 리스트로 바인딩한 도시 이름들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입력하면 목록에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